남욱 변호사가 풀려났지요. 이후 재판때마다 김만배에게 돈 줬다, 김용에게 돈 줬다, 돈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대체 얼마를 뿌린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남욱 변호사 재판때마다 폭로를 쏟아내고 있죠. 남욱 변호사의 폭로가 폭발력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돈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죠.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김만배, 유동규, 정진상, 김용 이들의 뇌물 혐의, 불법정치자금 혐의, 이 모든 혐의, 출발점이 바로 남욱이 준 돈입니다. 이 연도들이 남욱 변호사가 돈을 줬다는 해 연도만 적어놨습니다. 거의 매년 있죠. 2012년 이후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요.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무슨 돈으로, 왜, 어디서 줬는지를 한 방에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끝나면 마지막에 제가 시험 문제를 하나 낼 겁니다. 남욱 변호사가 뿌린 돈은 전체 얼마일까?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만 모은 겁니다. 자, 2012년부터 가보겠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돈을 주기 시작한 2억 원을요. 누구에게? 김만배 씨에게 줬다는 겁니다. 왜 줬냐? 당시에 남욱 변호사는 2012년 속이 탈 때였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선거 때는 대장동을 민영으로 개발하겠다고 했었는데 시장이 된 이후에 공영 개발을 하겠다고 바꿉니다. 그러니까 성남시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욱 변호사가 주도권을 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민영 개발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2012년 4월에 서초구에 있는 한 식당, 제가 찾아보니까 한 해산물집이더군요. 여기서 김만배에게 2억 원을 줍니다. 자, 무슨 돈으로 주냐면요. 배모 전 기자에게 돈을 빌립니다. 이 배 전 기자는 원래 남욱 변호사랑 친한 기자였는데 김만배를 남욱 변호사에게 소개해준 기자예요. 왜냐하면 둘이 같은 회사에서 기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 배 기자는요. 대장동 지분 천화동인 7호의 소유주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김만배에게 2억 원을 왜 줬냐? 남욱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이 민영 개발로 마음을 돌리도록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김태년 민주당 의원. 지역구가 성남이기도 하고 당시에 당에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이 사람 말은 들을 거다. 그래서 김태년 의원 보좌관과 친분이 있는 김만배에게 2억 원을 좀 건네줘라, 로비용으로 좀 줘라라고 해서 줬다는 겁니다. 자, 김만배가 실제로 김태년 의원에게 돈을 줬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듬해죠. 2013년에 지금부터 유동규 본부장이 돈을 달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자, 2013년이 어떤 때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위례대장동 개발 한창 준비를 하던 때예요. 자, 유동규 본부장이 인사할 때가 있다면서 돈을 요구를 합니다. 처음에는요. 2천만 원을 달라고 해서 2천만 원을 줍니다. 실세 공무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이 3억을 더 달라고 해요. 자, 액수가 커지니까 이걸 한 번에 만들어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9차례에 걸쳐서 돈을 조금씩 조금씩 주는데요. 모두 합쳐서 남욱 변호사가 기억하는 것만 3억 5천 2백만 원입니다.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남욱 변호사 말로는. 그러면 3억을 달라고 했는데 왜 3억 5천 2백만 원을 줬냐. 중간에 유동규 본부장이 더 달라고 합니다. 모두 합쳐서 4억 2천만 원을 달라고 해요. 자, 유동규 본부장 당시에도 공무원이었죠. 그러니까 들키지 않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어디서가 중요한데요. 자, 유흥 주점, 일식집, 유동규 집, 스크린 골프장. 이 네 군데 중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돈을 9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주기 시작하는데요. 자, 물론 추적이 안 되도록 이 쇼핑백에 현금 5만 원을 묶어서 묶은 돈을 전해주는데요. 이 5만 원 거 묶어있는 이 띠지를 떼고 고무줄로 묶어서 줍니다. 왜냐하면 이 띠지에는 은행 명의라든지 출처가 남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몰래 연락하려고 휴대전화 두 개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제 둘 사이에 통화를 했다고 하죠. 자, 돈 액수가 커졌잖아요. 이 돈을 2천만 원은 남욱 변호사가 혼자 그냥 마련을 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혼자 마련하지 못하고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와 그 다음에 정재창이라고 위례 개발할 때 최대 대주주였던 이 세 사람이 함께 이 돈을 마련해서 유동규 본부장에게 줍니다. 자, 그럼 유동규는 이 돈을 어디에 썼을까? 이게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죠. 자, 2천만 원 3억 5천 2백 합치면 3억 7천 2백만 원 중에 유동규 본부장 본인은 2천만 원만 썼다고 그래요. 그럼 나머지는 형님들에게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남욱 변호사 말에 따르면요. 그 형님을 남 변호사는 김용과 정진상 실장이라고 알아들었었다고 해요. 자, 이제 2014년입니다. 이때는요. 김만배에게 돈을 줍니다. 자, 여기서는요. 왜가 중요합니다. 왜? 왜? 왜냐하면 처음으로 선거 자금이 나가거든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자금. 김만배에게 총 12억 5천만 원을 주는데요. 자, 이때가 어떤 때냐면 2013년에 이 남욱 변호사가 위례 개발, 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남욱 변호사는 그때 아, 성남시장 재선 자금을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이 재선이 되야만 다음에 대장동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본 거죠. 자, 그럼 이 돈을 어디서 마련했을까? 빌립니다. 누구한테 빌리냐면 분양 대행업자에게 빌리는데요. 내가 사실상 위례를 포함한 대장동 사업자로 내정이 되어 있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너희가 위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실제로 이 분양 대행업자는 대장동 사업 때 5개의 블록 분양 대행을 독점합니다. 자, 그러면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12억 5천만 원을 김만배 씨는 누구에게 썼을까요? 재선 자금을 어떻게 썼을까요? 남욱 변호사의 말입니다. 김만배 씨는 강한구 성남시의원에게 5천만 원, 최윤길 성남시의원에게 6천만 원 줬다고 해요.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성남시의회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특히 이 강한구 의원은 이재명 시장과 함께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선 자금의 명목도 있었다라고 남 변호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에 이재명 시장을 찍어달라면서 1억 8천만 원을 줬다고 발언을 하고요.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도 2억을 줬다고 합니다. 이 돈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유 본부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 외에 유동규 본부장에게 1억을 줬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형들에게 줬다는데 그 형들 정진상, 김용에게 5에서 6억 원이 갔다는 게 남욱 변호사의 진술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김만배, 유동규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김만배 씨는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12억 5천만 원을 모두 유동규 본부장에게 건네줬다라고 진술을 하고 반면 유동규 본부장은 무슨 소리 나는 3억 6천만 원만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자, 2014년 선거가 끝나도 남욱 변호사는 계속 돈을 주는데요. 당시에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에 쓰려고 한 20억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분양대행업자, 아까 빌렸던 그 분양대행업자에게 돈을 빌리는데 당시에 분양대행업자는 또 건설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줬다고 해요. 남욱 변호사가 분양대행업자에게 사실 갑의 위치라면 또 분양대행업자는 이 건설업자에게 갑의 위치였던 거죠. 어쨌든 20억 원을 빌렸는데 자, 김만배에게 결국 이 돈이 갑니다. 처음에는요. 김만배 씨가 전세집으로 옮겨야 한다고 5억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나중에 내가 어차피 대장동 사업을 할 때 쓸 거니까 자, 나한테 빌려줘라. 그럼 내가 갚겠다고 해서 20억 원을 빌려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김만배 씨는 이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남욱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에 일부는 사업 자금으로 썼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정진상, 김용 두 사람에게 줬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장동 초기 로비 자금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남욱 변호사의 발언입니다. 자, 2017년과 2018년은 최근에 남욱 변호사가 재판장에서 밝힌 거라 아직 정보가 적습니다. 자, 남욱 변호사 진술에 따르면 2017년에 김만배를 통해서 정진상, 김용, 유동규에게 매달 1,500만 원씩 돈을 줬다는 겁니다. 김만배는 매달 3천만 원 줬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유동규 본부장이 팔쩍 뛰면서 1,5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재판 진술에 나오는데요. 어쨌건 정확히 몇 달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세 사람에게 1,500만 원씩 화천대유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말합니다. 또 2018년엔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가 유동규 본부장도 모르게 정진상 실장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을 재판장에서 하는데요. 그 돈의 명목이 바로 경기지사, 당시에 성남시장 그만두고 이재명 시장이 경기지사 도전하잖아요. 그 선거 자금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줬는지는 정확히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당시에 김만배 씨는 이건 형이 알아서 처리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마지막 2021년 지난해 대선 경선이 있던 해지요. 김용민주원구원 부원장에게 8억 4,700만 원을 줍니다. 김용부원장이 유동규 본부장에게 요구를 하고 유동규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요구를 하는데요. 여기서 또 왜가 중요하죠. 대선 경선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자 남욱 변호사는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대장동 사업 그 다음 안양 탄약고 개발 사업을 내가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안양 탄약고 부대를 이전을 해주고 거기에 개발 사업에 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조건을 걸고 김용부원장 오케이 해서 남욱 변호사가 돈을 마련을 하는데요. 본인이 갖고 있는 다른 부동산 회사의 자금을 끌어모아서 돈을 줍니다. 그 중간에 정민용 변호사가 끼어드는데 정민용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고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취직을 시킵니다. 유동규 본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유동규 본부장 그러니까 정민용 변호사의 상사로 같이 일했죠. 그래서 두 사람은 퇴직 후에 회사를 함께 만들어서 공동 운영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본인의 직원을 시켜서 정민용 변호사에게 돈을 주면 이렇게 돈을 전달을 합니다. 어디서 주냐면요. 이 남욱 변호사 직원이 정민용 변호사의 자택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돈을 주면 그 돈을 받아서 본인 유원홍기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본부장에게 주고 그럼 유동규 본부장이 접선을 했다고 해요.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용 부원장이 길에 세워둔 자동차에 들어가서 돈을 건네줬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자 시작할 때 제가 시험 문제 된다고 전해드렸죠. 남욱 변호사가 준 돈은 총 얼마일까요. 제가 다 모아봤습니다. 자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47억 1400만원 플러스 알파 자 여기서 알파는 남욱 변호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했거나 아니면 진술을 아직 하지 않은 금액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나온 금액만 최소 47억 1400만원입니다. 자 이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얼굴이죠. 남욱 변호사는 이 돈을 줬다고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안 받았다면 안 받았다는 걸 이제 입증을 해야겠죠. 유동규 본부장처럼 일부 받았다고 인정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받았다고 하거나 금액이 이것과 다르다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검찰은 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상당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안 받았다는 이제 알리바이를 제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정리해서 제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